5월 25일 수요일에 일본 후쿠시마 현의 폭우경보와 토사재의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5월 27일 금요일에는 일본 관동과 동해에서 많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저감 추세에 맞춰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까지 대거 가동을 중단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도쿄전력 관내에서는 1천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지만 두 달 전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 강진 당시에 제 역할을 못하였습니다. 두 달 전 3월 16일에 11년 만에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 7.4 강진으로 수도권 전력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달 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 강진의 여파로 일본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도쿄의 관광명소인 634m 높이의 스카이트리는 조명이 꺼져 밤하늘 속 시커먼 조형물로 변했고 도심 곳곳 대형 오피스 빌딩과 관광소들도 희미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두 달 전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으로 화력발전소 두 곳의 가동이 중단됐고 이 여파로 3월 16일에서 17일 사이 도쿄가 있는 간포와 도옥구 지방에서는 약 200만 건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국에 있는 원전 33기 중 10기만 상업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일본 여론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서둘러서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 관동지역과 후쿠시마에 대한 폭우와 토사지의 경계 공보는 일본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해안의 지진은 최근 일본에 두 달 전 3월 16일 발생했던 규모 7.4 강진의 공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5월 25일에도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 그리고 24일에도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3일에는 후쿠시마 근처 아우머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22일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 오나마하 등에서 5약으로 측정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폭우와 토사지의 경계 공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지역 산림 파괴와 대규모 토사 붕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주옥가현 아타미시 이지산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2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이타마 현 오가와마치에서도 지난해 태풍 이후 공사 현장에서도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토사 붕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림 파괴와 대규모 토사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하나 폭염, 폭우와 홍수, 산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은 일본의 작년보다 더욱 강력한 폭우와 많은 태풍들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과 허산폭발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올여름 대참사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